선비 중에 도의 뜻을 두고서 나쁜 옷을 입고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더불어 도를 의논할 수 없다. 도의 뜻을 두고서 사람의 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도가 되겠는데요. 옷과 음식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가 이것을 중시하는 자와는 도를 의논할 수 없다.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 결국 가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필연적으로 사람의 길 즉 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선비는 그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맡은 책임이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도 실천의 험난함,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역시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의식주고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잊고 어디에서 잠자는가. 자 그런데 군자라는 존재는 그런 의식주가 아니라 도를 도모한다. 의식주가 아니라 도를 도모한다. 그만큼 사람의 길 이걸 도라고 그럽니다. 길 돋지 않으니까 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험난하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의 길을 실천하는 것과 결국 의식주와 충돌할 수 있다는 말인데 과연 공자의 말씀처럼 공자의 이야기처럼 도를 실천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죠. 도를 실천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를 실천하는 것과 의식주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님의 길을 실천하시는 것이 아니다.